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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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연이도 너무 좋아했어요 오우 너무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거는 빨리 진행할게요 여기 뒤에서 보내서 기다려주세요 오우 그리고 이거 지금 어떻게 선완지 지금 대화했으세요 감독님 우리 손진 대표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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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 가운데로 보실게요 저기 서있지 말고 일로 오세요 빨리 양쪽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계약기 밑쪽으로 오세요 양쪽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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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중간에 갔어요 저 중간에 갔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자가 없지요 의자가 없지요 의자가 없지요 의자가 없지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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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글자막 by 한효정